스몰 블라인드, 빅 블라인드가 돈을 안줍니다 호일 조커, 홀로그래픽 조커 평범, 타이버 아빠 duas lib 보급 3 4 도커킬도는 이고 없네 낙지 2,3,5,8 에이스 네거티브 클럽 수트 핸드 유형에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에이스 2,3,5,8 낙지 트리플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늑에서 에이스 2,3,5,8 돌 딱지 돌 돌딱지 2,3,5,8 2,3,8 1,2,4 2,4,8 2,5,8 2,4,8 2,5,4 3,4,8 어? 대박 다 때렸어 이제? 달려? 외귀물 에이스 245펄 달리기에는 너브 약한데 유니카드 오버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이딴 거 넣기는... 더블태그 모수리로 더블태그 모수 더블태그 어? 어? 아, 뭐. 빨리 나오는 거. 너무 어이없네. 음? 아 약한데 아직 유령앱인데 4달러밖에 안하니까 어! 제거 제거 특개구림 2,3,5,8 엇 아깝다 2,3,5,8 에이스 다 잡혔네 5,8,000이면은 RMT까지는 되지 않나?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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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티브 나오지 킹은 아까 에이스로 바꿔먹어서 남작은 못쓰겠네 도착 그냥 획위나주고 올릴까? 획위불 길에 퍼스컷 문 땡 이스컷 이거 스트렝스백이면 쓸만하겠는데 격두기 또만들 깨끗한 이런 단산수 5번 살 엔티만 도주면 돼 절도범? 아니야 낭비 오령팩 어? 아 좋은거 나오긴 했는데 샌드가 안좋네 낙지 안보면 약할 듯 어? 데스 좋다 모든 조커를 플립 셔프를 합니다 에이 뭐 저정도야 뭐 방화 에이스 못참지 안돼 도바코 오토리 피지컬로 붙잡아 이거 으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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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